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페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상당히 뚱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받는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뚱뚱해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 뚱뚱한 너의 잘못이 아니라 뚱뚱함을 욕하는 사회가 잘못된 거야. 나는 달콤한 페미들의 뱀같은 혀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뚱뚱해도 사랑받을 수 있나. 페미이지만 한 번쯤은 사랑받아보고 싶어. 한남에게 사랑받아서 뭐 하나 쓰잘되기 없다 말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기도 해. 라고 말하며 페미이고 한남을 무시하지만 남자에게 사랑받아보고 싶다 말하는 여자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녀들이 말하는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뚱뚱한 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심하다는 시선을 받고 그 시선이 너무 싫은 나머지 자신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네가 나쁜 게 아니라 사회가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페미 사상에 찌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여자들은 저 여자에게 다이어트해라 뚱뚱하면 사랑 못 받는다라는 진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는 120kg의 스모 선수인데 연애 겁나 잘하고 남친이 떠받들어서 자존감도 높고 자기가 너무 예쁘다네. 난 80kg 넘는 거고의 여자인데 사랑해주는 남자친구 있어. 나도 80 넘었는데 사랑 잘만 받아. 동글동글한 게 굴리면 잘 굴러갈 것 같다고 예쁜 받아. 라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여자들이 있죠. 뚱뚱해도 사랑받을 수 있나라고 물어본 저 여자는 수많은 페미들의 댓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살을 빼서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개십돼지 페미년이라도 설거지해줄 한남 찾으러 드릉드릉해야겠노 이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은 여성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꿔나가고 발전시켜야 하는 자기개발의 역할을. 남자가 뚱뚱한 내 몸도 사랑해주는 남자여야 해. 사회가 뚱뚱하고 게으른 나까지 책임지는 사회여야 해. 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미루게 됩니다. 페미가 창궐하기 전에 세상에서 여자들은 이 정도까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여성시대에 뚱뚱해진 여자친구가 여자로 안 보인다는 글이 올라오죠. 여자친구가 78kg까지 쪄서 여자로 안 보이고 설레이지 않는다는 말을 남자가 합니다. 여자가 뚱뚱하니까 자고 싶지도 않다는 말까지 하죠. 만약 이 글이 2011년이 아니라 2023년에 쓰여졌다면 저 남자는 광화문 중앙 십자가에 묶여서 화형을 당했을 겁니다. 어찌 위대한 여성의 몸을 한남충이 평가를 하느냐라고 마녀사냥을 당했을 거죠. 하지만 우리 2011년도 여성시대 회원들은 여자가 노력을 안 한다. 남자든 여자든 관리를 해야 하고 여자가 잘못한 게 맞다. 남자가 정말 착하고 여자가 이기적이다. 여자가 남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살 빼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을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2011년도의 여자들은 78kg의 여자에게 관리해서 사랑받으라는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페미에게 세뇌당한 여자들은 80kg여도 사랑받고 120여도 사랑받는다 말하죠. 지난 몇 년 사이에 여자들의 지능이 떨어지는 바이러스라도 창궐해서 여자들의 지능이 떨어진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노력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군가 나 대신 바뀌길 바라고만 있는 거죠. 사랑받고 싶다면 살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여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사이버레카 여혐종자가 되어버리는 게 지금 세상이죠.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쪽팔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과거 비만이었고 왕따를 당할 정도로 뚱뚱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결국 저는 변화해냈고 변화했을 때 느끼는 쾌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 무지성 공감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패폭이 아닐까 싶습니다. 패미들을 향한 조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건 본인이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